탁시부루스 스테이션 사우스 탁시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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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게 봐 유노? 왜? 위? 공비해 못 와야 되는데? 몰라 여기 집 앞인데 몰라 안녕 여기 집 앞? 응 탁시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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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의 피아라난초아이고요 오늘은 피아라난초아에서 이살루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라노미라 마일로 가야 되는데 탁시부루스를 타고 라노미라 마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Road 탁시부루스 탁시부루스 어떻게 가요? 라노미라 어떻게 가요? 라노미라 뮤직비디오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타는 사람도 없더라고 했다가 엄청 많이 타면 우리 그냥 6시간동안 준거 나도 여긴 Information 어디서 들으셨는지 보고 계시기 벽에 왔다 그러니까 내 입장소로 다녔어 커피필에서 다녔어 그렇죠 그는 내 입장소로 다녔어 이게 뭐에요? 그는 한국사람법에 왔다 소리는 그는 시행을 팀 한 명 아는 한국아리에 왔다 우리 한국서장 우리 인디아에서 왔습니다. 인디아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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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오희라. 란오희라. 한 자리에 한 명씩 안타고. 한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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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을 꺼냈는데. 종이라고 주긴 주는데. 솔직히 이거 믿을수도 없고. 이날 대봐야 알지. 한 자리에 한 명 태워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우선 화요일날 한번 다시. 화요일날 출발할 때 와보겠습니다. 여행은?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시작하는 30분이. 이 차를 시작하는 30분이. 이 차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해. 한 명씩. 한 명씩. 은행이. 이 차를 한국어내는? 네. 넌 잘생겼어 넌 잘생겼어 네, 너가 다행히 30분 네, 제발, 이름, 그리고 넘버의 소식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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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리고, 여러분, 지금 택시부러스 시간이 7시 반 출발인데 저희가 7시에 왔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탔어요. 지금 차에. 손님이 아무도 안 왔고 언제 가냐고 물어봤더니 15분에서 20분 뒤에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시까지 택시부러스를 타러 왔고요. 지금 이제 9시가 돼서 라노 히라로 출발하겠습니다. 5시가 돼서 라노 히라로 출발합니다. 점심시간에 돼서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2호시고요.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5시가 돼서 라노 히라로 출발하겠습니다. 응. 앤티. 눈이 카메라. 응. 카메라가 남겨있고. 눈이its 카메라. 응. 본 credit. 본 아페띠. 본 아페띠. 본 아페띠. 본 아티페. 가물찌개 하아 대디갈비야 대디갈비 어린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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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적은 checking 정확 obligations 아버지,طلب 하나님의 여성 난리지않고 있는 나라가 상대방에게 자아지는, 어린이 선정하고 있는 나라가 1910-2013 북한 한국국도 내게 이름은 상가 alternative her name is Flavian friend Flavian, local guide so friends from Germany to general too 여기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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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숙소도 안 잡았는데 어디 가? 호텔? 호텔? 여기가 좋은 호텔 체즈엘리스랑인데? 다 체즈엘리스로 가네 다른 곳에 가고 싶어 다른 곳에 가고 싶어 다른 호텔을 볼까? 오케, 없어졌어. 호텔은 오로끼니 여긴 이곳에 가고 싶어 여기가 너무 길어 여기가 호텔 근데 타면 무조건 얘한테 해야 돼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오늘 여행을 가고 싶어 내일은 여기가 영양제인 페라론수아 그럼 이 차를 가고 화이자는 비가 없죠. 이 차를 받아서 도전을 이동하시면 도전을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키도 이동하시면 도전하시면 되요. 바로 도전하시면 되요. 이 차를 받아서... 여기다 두고 가세요. 괜찮은거 같은데. 해주고? 가이드 유대세 되지 않나? там 어 자, 저희 플라비안 아 자기가 여행 구조를 플라비안 플라비안 아 저 너무 사랑해 juk 행복해 결국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가이드 가이드가 마중 나와가지고 호텔 다 알아봐주고 태워다 주고 했는데 이걸 또 내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이드 소개해준 사람 그대로 파비양이랑 했고요 내일 이제 이살로 국립공원을 가기로 했고 원래 그 차비도 가는 차비도 오만 아리아리를 내야 돼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또 걸어가다가 그 전에 힘 다 빠져서 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서 부당하긴 한데 내일 가보면 알겠죠 이게 부당한 건지 진짜 필요한 건지는 내일 가봐야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이드 섭외까지 해서 할 일은 끝났고 이제 숙소 가서 쉬겠습니다 그럼 나 이거 먹어야지 천천에 삼천에서 칠천 아리아리 제부? 제부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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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랑 제보은 뭐야? 암... 암소 이런거 같은데 제비 프랑스에 제비 프랑스에 제비 프랑스에 제비 프랑스에 제비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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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캠페 jo 뭐 이제 쟤 세 저랑 너는 누구야? 친구 친구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친구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두 개 두 개 두 개 치킨 다 제비야 이것도 제비고 제비? 그럼 세 개 세 개 먹을까? 이게 제비? 이거 두 개 적어줘 치킨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헤르만 헤르만 신 네 안녕 안녕 자 고마다 노래가 있나 보는데 아니, 나 이게 뭐? 너 왜 이런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고맙다. 고맙다. 네, 네, 네... 고맙다. 안녕하세요? 미소차. 미소차. 나는 목소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목소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맘이, 맘이, 맘이. 맘이, 맘이. 맘이. 이제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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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박사. 하나씩 마시고. 하나씩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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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